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원주와 강릉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3월 9일 현재 강원도의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안감 확산이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최진규, 원주시 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장 그리고 홍승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 기자, 지난 주말 사이에 확진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강원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주 16명, 강릉 6명, 춘천과 속초 각 2명, 삼척과 태백 각 1명 등 모두 28명입니다. 도내, 이런 거 하면 도내에서 코로나19를 이기고 퇴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내의 12번째, 13번째, 15번째 확진자는 상태가 좋아서 오늘 중에 퇴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2번 이상의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의료진이 최종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강릉에 있는 자녀집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고요. 13번 환자는 중국인 유학생이고 15번 환자는 원주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달 16일에 태장동 학생회관에서 함께 예배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들이 이제 퇴원을 하면 도내 퇴원자는 앞서 퇴원한 삼척 1명, 속초 2명에 이어서 모두 6명으로 늘게 됩니다.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원주와 강릉에서 추가된 확진자 소식도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원주 확진자는 67살 여성으로 원주 9번 확진자의 배우자이며 신천지 교인이라고 지금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또 9번 확진 환자의 검사를 할 때 함께 검사를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다시 고열로 재검사를 해서 지난 7일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딸과 손주는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음성이고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강릉에서는 지난달에 천안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서울 거주자인데 평창과 강릉 등을 여행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도내 사망자는 1명으로 경북 봉화군 봉화해성병원에 입원 중이다가 지난 4일에 숨진 태백 거주에 91살 여성인데요. 사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도내의 첫 사망 사례가 됐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도내 이송한 상황도 좀 전해드리면요. 대구와 경북의 환자 2명이 호흡 부전 상황이 심해지면서 강원대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도 1명이 입원 중인데요. 대구 거주 확진 환자였는데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져서 상급병원인 세브란스로 오게 된 경우입니다. 또 추가 확인된 도가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 확인된 신천지 시설 109개소도 주말 사이에 조사를 완료하고 폐쇄했다고 밝혔고요. 원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모두 249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로의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원주에서 발생한 분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한 분은 타지역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신데 이제 강릉자가 여행하다가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지난 6일부터 정부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오늘부터는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마스크 오브제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을 제안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 화요일에는 2, 7, 또 수요일에는 3, 8, 목요일에는 4, 9, 금요일에는 5, 0인 주민들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이제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82년생이면 끝자리가 2로 끝나니까 화요일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75년생이면 금요일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는 일주일에 1인 2매로 제한되고요.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대신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약국에 가는 기준이 본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준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셔야 한다는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조치가 나온 게 마스크를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약국에 줄도 길게 서고 대량 구매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적인 조치로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약국에 몰렸을 때보다는 좀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효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풍경상이 줄어들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1인당 2회를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에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주일에 1인 2회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다 보니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 두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내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제가 도내 관광지라든지 지역 주민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경제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분위기고요. 크고 작은 축제, 80개가 넘는 축제가 취소되고 강릉에서 가장 큰 축제인 경포복꽃잔치도 올해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고요. 각종 도서관이나 체육관, 다중복합운영시설도 대부분 중단이 되어 있고 예식장, 호텔 할 것 없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주시는 개학 시점까지 시내버스 운행도 절반 수준으로 감축을 운행한 상황입니다. 돈은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워낙 크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경제 살리기 정책에 좀 이번 주부터는 나설 것이다 라고는 밝힌 상황인데요. 신용 지원, 또 소비 촉진, 관광 촉진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잡고 경제 지원 정책을 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된 축제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제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 기자가 말한 대로 이제 생산과 소비 등 이렇게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하시기에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우리 재래시장, 골목슈퍼, 나들가게를 비롯한 자영업소의 매출은 평소에 비해 반토막이 낫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잖아도 계속된 불경기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여기에 또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인데 근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비 심리가 급격시 유축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타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된 경기 불행에 또 여기에 지난해에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겹치고 또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연이어 겹치면서 좀 사태가 더 가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엔 일본의 역사 예고에 대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원조해상 우리 나득가게 50여 점포가 각 매장에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이고 대표적인 일본 제품, 맥주, 담배, 음료, 세제 등의 상품을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이 불매운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에겐 직격탄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소득은 작년 동월보다 20% 이상 감소했고 이것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일본 불매운동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나득가게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좀 더 피부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어려움이 크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과 무반 비상태로 대면을 해야 하고 또 혹시 모를 자가격리 중인 의심환자가 우리 점프에 방문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유생용품의 원할지 못한 공급으로 인하여서 소비자가 점프를 방문해서 마스크를 원하는데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장사를 하시면서 위생 방역에도 상당히 염려가 되실 텐데 개인 위생 방역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매장은 오픈해자마자 다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바구니나 냉장고 문 이런 거는 에탄으로 깨끗이 닦고요. 항상 그 카운트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오신 고객들한테 먼저 손소독해줄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손소독하고 마스크 항상 하고 이렇게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셨을 때 마스크가 좀 쉽게 구해지던가요? 그 마스크... 네, 구매에 있어서 조금 약국에 직접 가셨을 때 구매하셨을 때 좀 품귀 현상이 실제로 심했습니까? 네, 마스크는 구매를 하러 오는 소비자분한테 판매보다도 지금 저희가 저희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자체도 부족한 게 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속된 불황이 피해가 가중되다 보니 장기화될 경우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로 인한 휴업이나 폐업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실업률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나 경영구조가 튼튼한 기업형 편의점들에 비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휴업 및 폐업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대기업의 온라인 시장은 더욱 성장함으로써 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더욱 유축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의 온라인 시장은 성장하는 반면에 경영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더욱더 우려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가중되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임대료를 좀 인하해 주자 이렇게 착한 임대인 정책이 조금 이렇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식당들이 휴업을 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같은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움직임이 도내 곳곳에서 사실 일어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는 건데요. 춘천이나 강릉 등에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SNS에서 좀 알려지면서 지역의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고요. 원주 자유시장 번영회 같은 경우도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전액 삭감해 주기로 하고 강원랜드도 43개의 임대 사업장의 월세 30%를 면제하기도 했고요. 또 이 밖에도 정선, 동해, 홍천 할 것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도내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앞서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매출 감수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의 예산 확대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10명 중 5명은 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여전히 소상공인에게 와 닿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문턱 또한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공직자의 전통시장과 나들가게 이용하기 또 지역 상품권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행사 말씀드린 것 같이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 상생을 위한 임대료 깎아주기 캠페인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얼어붙은 상황이 조금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 앞서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엄격히 범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원도 내에서도 곳곳에서 관련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원지방경찰청이 최근에 허위 조작정보 유포 20건을 수사를 해서 총 10건을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려드리면 원주는 병원이나 마트, 카페 등을 두고 특정 종교의 신도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내용들이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서 퍼져서 최근에 허위 정보를 유포한 A씨 등 6명을 붙잡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식당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다. 확진자 접촉자가 식사를 하다가 이송했다. 관련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경찰이 이럴 경우에는 유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 등을 모두 재가공한 유포자들까지 모두 추적을 해서 조치에 나서니까요. 이런 가짜 뉴스들 아무리 불안감이 심하지만 유포하시지도 너무 믿으시지도 않는 그런 침착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에 대해서 조금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소비하는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고려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코로나19 명확한 예방수칙과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이더라도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봐도 시민들의 예방수칙에 사실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실 이 코로나19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기 예방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건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오히려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339 또는 지역 보건소와 먼저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따르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교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339나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란다는 기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마스크 겉표면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묻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걸쳐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회장님께서 자리하신 만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민과 또 관계 방역당국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불치원을 주야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레나 품화시 등의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유기를 기회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퇴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 모두가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시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규 원주시 나들가게 협동조합 연합회장 그리고 홍승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